반다 나있어 버리지마 다 응 땡큐 이렇게 해야지 땡큐 짜잔 신발 누구있게 나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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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봐 풋 없고 또 하나는 뭐야 고양이 팔 없고 뭡니까 오리 없어요 난 오케이 네 또 셋 부엉이 없어요 연 없어요 꼬리 없어요 뭐야 고양이 고양이 아니야 나야 나 고양이 있잖아 여기 땡큐 얘네들 왜 넘어지고 그래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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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뭔데 새 새 독수리 없어 아이고 뭐야 음 반듯이 해야지 이리 줘 이리 줘 줘봐 할머니 한 개만 하면 1등인데 승리인데 승리인데 얹고 뭐야 돼지 돼지 뭐야 내꺼 아스마일 시계 부엉이 시계 수아꺼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살짝 밀어야지 이렇게 아 아 응 잠깐만 어떻게 밀었어 미안 미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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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반대 그렇지 응 근데 그렇게 삐뚤어 놓으면 어떡해 근데 그렇게 삐뚤어 놓으면 어떡해 근데 그렇게 삐뚤어 놓으면 어떡해 반대로 넣었는데 반대로 넣었는데 애타 나왔다 흔 에이 뭐야 그러면 그냥 너가 이겼잖아 그럼 2대 빵이야? 땡큐 수아가 2대 할머니용 빠이빠이 짜잔 다 맞췄다 다 맞췄다 잘했죠 누가 이겼어? 수아 할머니 2번 수아 1번 할머니 2번이나 이겼어? 수아 1번 이기고 너는 2번이나 꿀둥이 그렇지 할머니가 2번 지고 너가 2번 이겼어? 1번 1번 이겼어? 응 그럼 너가 1등이고 할머니 꿀둥이야? 응 응 그럼 다시 해보자 안돼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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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